여러분들과 함께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 면접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면 실제 면접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작년부터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되면서부터 면접에 대한 많은 것이 더 중요하게 되고 있습니다. 먼저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 있었던 많은 지역주의라든가 학연,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실제 채용 과정에서도 불이익을 보거나 또는 평가자가 편견을 통해서 차별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이러한 모순을 바꾸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서 보다 공정하고 그리고 직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면접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선발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먼저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데 이때 능력에는 직무, 그러니까 해당 직무에 관련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중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태도입니다. 태도도 역시 직무에 따라서 직무와 관련 있는 태도가 좋은 사람이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들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들은 가장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채용에 있어서 면접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면접 과정에서는 지원자들의 태도, 즉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이 채용에서 면접이 차지하는 것은 최종 의사결정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류 전형 그리고 필기 전형을 통해서 면접까지 진입했을 때 이 면접에서 어떻게 여러분이 평가받느냐가 여러분의 채용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최종 의사결정 단계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면접 과정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발휘하는 준비와 실제 그러한 과정들의 행동이 표현되고 평가자들에게 올바로 평가되었을 때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면접의 구성 요소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접의 구성은 면접의 체계적인 도구, 이것은 면접을 보다 올바로 그리고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구를 사용하는 면접관, 그리고 이 도구와 면접관에 의해서 평가되는 지원자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면접과정은 면접 도구와 그리고 평가자, 그리고 지원자가 함께 상호작용을 통해서 면접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평가자는 평가하고자 하는 요소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을 도구를 통해서 지원자의 역량을 관찰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찰과정들은 각각의 평가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평가 역량과 도구들에 녹여져 있는 평가 요소를 중심으로 기본적인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평가 결과를 보다 더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평가자 간에 가지고 있는 오류, 그리고 평가자 내에 있는 오류를 추리기 위해서 각각이 평가에서 사용되었던, 그러니까 평가에서 어떤 점수를 어느 위치에 지원자를 두었느냐에 관련된 근거, 즉 증거를 서로 드러내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평가의 결과를 도출하는 조정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면접의 구성은 평가 도구, 그리고 지원자, 평가자, 그리고 이들의 상호작용, 그리고 개별적인 평가, 그리고 이 평가 결과의 조정과 통합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자들이 면접에서 보다 좋은 점수를 딸 수 있는 방법은 면접과 관련된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면접의 준비는 여러분들이 공공기관의 지원서를 쓸 때 보시면 직무기술서라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는 이 직무와 관련된 요소가 무엇인가 몇 가지가 제공되어 있는데요. 이 제공되어 있는 직업기초능력, 그리고 그 기관이나 그 직무에서 요구하는 능력들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지식, 기술적인 측면을 여러분의 올바른 태도로 잘 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평가요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무를 지원하느냐는 여러분들의 지원한 직무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무 역량이 잘 조화될 때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면접의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변입니다. 답변을 하실 때 A를 물어봤는데 어떤 지원자들은 B를 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은 자신이 준비한 답변을 말하려고 하는 의도인데요. 평가자들은 그럴 때 좋은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가자가 요구하는 경험이나 평가자가 요구하고 있는 평가요소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적절하게 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면접에 대한 자료입니다. 면접에 대한 자료가 활용되는 면접은 상황면접, 토론 면접, 발표 면접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지원자들은 면접 과정에서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거나 또는 이것을 숙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면접 과정에서 올바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원자들은 내가 좋은 점수를 맞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점은 여러분들이 아주 주의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면접 자료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지고 여러분은 토론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역시 발표 면접에 있어서도 제공된 자료의 근거에서 여러분의 논리나 주장을 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간혹 이 발표 자료 그러니까 준비해서 지원자에게 제공되는 자료를 충실하게 활용하지 않고 자신이 알고 있는 상식 내지는 자신이 보았던 책이나 언론의 내용만을 가지고 발표를 하거나 토론을 하는 지원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평가를 받는데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가자들은 이 면접 도구들을 개발하였을 때는 그 도구에서 어떤 역량을 볼 것인가 즉 어떤 직무 능력을 평가할 것인가 이미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자료에 충실하지 않고 여러분들 나름의 자료를 가지고 또는 여러분들 나름의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답변을 하게 되면 평가자들이 여러분의 점수를 카운팅하는데 애로를 겪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답변을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평가 결과는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접관입니다. 여러분들이 면접관을 생각할 때는 상당히 어렵고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면접관에 너무 집중하게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면접관의 질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질문 의도라는 것은 즉 평가 요소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 채용 과정에서 자주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냐면 평가 요소는 A인데 답변하는 지원자들은 항상 내가 아주 열심히 살았어요. 저는 아주 성실하게 일할 겁니다. 또는 나는 남보다 더 많은 것을 했습니다. 또 나는 심지어 착합니다. 이와 관련된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는 답변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는데요. 그 이유는 평가표에는 그 사람이 착한가 또 내지는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가 그런 요소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요즘의 면접 특히 공공기관의 면접에 있어서는 직무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요소를 구조적으로 분석돼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히 착하다거나 열심히 한다거나 내지는 성실했다거나 이러한 답변으로는 충분한 답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면접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평가 요소에 대해서 내가 철저히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면접 질문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 그리고 면접에 들어가서 주어진 자료를 어떻게 내가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면접관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단순한 답변보다는 여러분의 실제 경험이나 사례 여러분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면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면접에서 주로 물어보는 질문 요소 즉 평가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지원하셨을 때 보셨던 직무 기술서에 보면 하단 부분에 직업 기초 능력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이 바로 실제 면접에서 여러분의 평가 요소로 작용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직업 기초 능력과 관련된 여러분의 능력 그리고 경험들을 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들을 보고자 하는 핵심 역량들이 있습니다.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그 직무와 관련해서 직업 기초 능력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반드시 평가하고 싶은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면접에서 평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직업 기초 능력과 그 직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요소들을 가지고 평가 요소를 결정하고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업 기초 능력 10개 요소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면접에서 자주 평가되는 요소가 있고 그렇지 않는 요소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의 면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나와 있는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면접은 대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요소를 평가하든지 간에 의사소통 능력은 기본적으로 평가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 능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원관리 능력이라는 것은 어떠한 조직에서든지 필요한 인적 자원 그리고 물적 자원 또는 시간과 관련된 자원 또는 비용과 관련된 자원들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해서 사용하는가를 평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 해결 능력은 대부분의 면접에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 해결 능력에 들어있는 하위 요소들이 있는데 즉 논리적인 것 그리고 얼마나 비판적으로 바라보느냐 또 얼마나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하는 요소들이 이 문제 해결 능력의 하위 요소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요소를 잘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 능력입니다. 이 정보 능력에 대한 오해들이 종종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정보 능력은 정보 기술을 단순히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 능력은 정보를 얼마나 잘 수집하고 또 잘 관리하고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면접 과정 중에 제시하는 자료를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또 어떻게 분석하고 있느냐 그러한 것들도 정보 능력의 일부를 평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리 능력에 대한 부분들은 면접에서 아주 강하게 평가되는 요소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선발하고자 하는 직무가 수리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면접에서도 이러한 요소가 강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채용하는 직무 즉 여러분이 지원한 직무가 어떤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가 즉 직업기초 능력에서 어떠한 요소가 여러분의 평가 요소와 가장 밀접한지가 그 요소가 평가 요소로 결정될 수 있는 요지가 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힌트를 드리면 여러분이 지원하셨을 때 보셨던 직무 기술서의 하단 부분에 그 직무와 가장 밀접하다고 판단되는 직업기초 능력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요소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대인관계 능력 그리고 자기개발 능력 등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특별히 면접에서 의도적으로 보기보다는 면접 과정에서 대인관계 능력은 평가될 수 있습니다. 기술 능력이나 직업 논리 부분은 사실 면접에서 실제 평가되기는 한계를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 능력에서 실제 어떤 작업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냥 대화로 기술 능력을 평가하는 데는 조금의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실제 면접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직업 윤리입니다. 윤리를 필기 시험이나 면접에서 평가하는 것은 도독 시험을 그렇게 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직업 윤리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인성검사에서 평가되는 것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통적인 면접과 반구조화된 면접 그러니까 보다 체계적으로 면접을 통해서 여러분의 역량을 잘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적인 면접에서는 아직도 공공기관을 제외한 일부 기관에서는 지금도 이 면접을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즉 지원 동기를 너무나 강조해서 물어본다든가 실제 직무 역량과 관련 없는 신변 잡기에 대해서 물어본다든가 너무나도 일상적인 면접 방식을 도입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실제 평가에서 이 구조화된 또 반구조화된 면접에서는 보다 더 평가 요소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닌 그냥 자의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에 조금 더 용이한 그래서 면접관의 독자적인 판단 내지는 개별적인 판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아직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서 많은 부분 보다 더 구조화된 그래서 실제 면접은 반구조화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반구조화된 면접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면접을 준비하고 있는 기관이나 면접관, 즉 평가자들은 여러분들에게 평가하고자 하는 요소를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면접 도구를 개발하고 또 그 면접 도구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접 기술들에 대해서 사전에 모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러한 면접관들은 그러한 체계에 따라서 그리고 그 전문성에 따라서 면접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자들은 그러한 면접 과정에서 아주 다양한 방식의 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자 측면에서는 구조화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면접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구조화된 면접을 진행하고 있고 지원자들은 다양한 답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조화되지 않아 있는 그래서 반만 구조화되어 있는 면접 방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구조화된 면접이라고 하면 먼저 구조화되어 있는 도구 그리고 구조화되어 있는 질문 방식 또 체계적인 면접 기법과 평가 기법 그리고 관찰 기법들을 평가 전에 사전에 면접관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철저하게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이 블라인드 채용의 면접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준화 과정이 있는데요. 이 표준화 과정은 면접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면접의 평가 척도에 따라서 표준화된 틀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평가자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화 과정을 통해서 평가요소의 척도에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면접도구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질문 그리고 올바로 평가할 수 있는 관찰 기법 그리고 평가자가 관찰된 것들을 올바로 평정할 수 있는 기술 즉 전문성을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면접관이 투입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면접에 있어서의 많은 부분들은 실제로는 외부의 전문 면접관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단편적으로 답변을 하거나 또는 너무나도 피상적인 그리고 준비된 답변을 했을 경우에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접의 신뢰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면접이란 과정 자체가 상당히 질적인 부분입니다. 즉 숫자로 계산되어지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뢰들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공공기관들이 실제로 면접의 매뉴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에 따라서 평가자들은 면접을 진행하고 또 면접이 과정에서 지원자가 나간 이후에 평정하는 과정 그리고 어떠한 근거에 따라 평가해 있는지 평가자 간 자신들이 바라본 근거를 명확히 드러내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뉴얼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면접을 통해서 면접의 신뢰성을 보다 높일 수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전통적인 면접 그러니까 구조화되지 않는 단편적인 면접들이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서 반구조화된 면접 즉 구조화된 질문과 담색적인 질문을 통해서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직무 역량을 올바로 신뢰성 있게 평가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면접 과정에서 평가하고 있는 것은 직무 중심의 평가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용적인 요소가 아니고 그 직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떠한 역량을 가진 사람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직무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면접 과정을 통해서 평가자의 자의적인 판단의 요소를 최소화함으로써 이 면접 과정에 올바로 평가되고 조직의 입장에서는 보다 직무 능력이 우수한 사람을 선발하고 또 지원자들에게는 이러한 면접을 통해서 지원자들에게 부담을 줄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능력을 갖추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직무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면접이 블라인드 채용 과정의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과 같이 블라인드 채용의 면접에서는 여러분이 기존의 방식과 다른 면접에 대한 준비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종종 이러한 채용이 어려워지면서 많은 지원자들이 면접을 하기 위한 학원에 다니거나 내지는 자신을 과장하려는 의도를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면접은 관찰자의 역량, 즉 평가자의 역량을 극대화시키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한 방식의 면접이 아닌 철저히 직무 중심의 면접 역량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면접에 대한 기술을 평가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무 역량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면접은 아주 구조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준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시 그 직무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러한 능력들을 개발하기 위한 보다 더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면접이 도입이 되고 이러한 평가자에 대한 교육 그리고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도구들을 개발하는 이유는 가장 그 직무 능력에 효과적인 사람을 어떠한 지역적인 거나 어떠한 학연적인 측면 그러니까 차별적인 요소를 상당 부분 배제하고 편견을 배제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즉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그 직무에서 요구하고 있는 직무 역량을 잘 매치하고자 하는 것이 이 면접의 첫 단계 설계에서부터 실제 구현하는 점 과정에 녹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되어서 특히 면접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각각의 면접은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거 전통적인 면접과 달리 이 면접이 구조화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직무와 관련된 요소를 정확하게 평가하고자 한다는 것이 가장 핵심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블라인드 채용 면접에서 주로 실시되고 있는 4가지 면접의 실제 사례와 도구를 보면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평가되고 있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구소 회인의 김교우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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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